팔란티어의 54번째 영상입니다. 어제 올려드린 팔란티어 영상에서 COO는 Chief Operation Officer의 약자로서 최고 운영 책임자를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넘버 2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시험시행커, 이 분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으셔서 오늘 제가 통역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팔란티어의 모습이 24번이 다시는 무너지는 조금 안좋은 모습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잘 가는 모습이구요. 그 다음에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일이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달 5월 11일입니다. 5월 11일 앞으로 약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보통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내부자 거래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 오늘은 우리 시험시행커의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Let's go! 아 참, 내용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 부분 의역으로 번역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많은 기업들과 정부 기관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코로나 종식을 앞두고 속속 재개방되는 시점에 또 다른 충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트렌드를 예상하십니까? 코로나 이후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고객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미래에 대하여 새롭게 살아남기 위해 새롭게 투자하고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시스템이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사건들이 주는 충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수혜지구나 사건이나 질병의 응급상황 등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다른 나라나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뉴 노멀이라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미국 내 커머셜 비즈니스들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에 성공한 나라들은 더 좋은 위치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나라들도 백신 접종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정부는 당신들의 소프트웨어를 요구하며 코로나 백신 출시에 대한 자료라든지 코로나 핫스팟을 찾아내기 위한 그 많은 자료들을 모은다면 도대체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팔란티어의 CEO로서 정부로부터 받은 수익이 회사의 반 이상이 되는데 어떻게 회사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100개가 넘는 정부 조직이나 기업들의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그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인 조직의 효율성은 무엇일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백신이 중단되거나 할당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분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분석 및 처방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고객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주기 시작하는데요. 알렉스가 월요일에 언급한 대로 우리는 무료로 우리들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므로 기업들이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를 다시금 재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금 기업들은 과거의 시스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업들은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돕는 거겠죠. 지금 캐시우드는 여전히 당신들을 응원하더군요. 온라인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리테일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새로운 흥미거리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희는 저희 투자자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응원해 주고 있고요. 장기적인 우리들의 플랜에 대해 이해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렉스가 말했던 것을 다시금 반복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15년 동안 축적된 우리의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15년 더 이 회사에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팔란티어는 운영 체계로서 자리를 잡았는데요.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그 엄청난 데이터를 무기화할 수도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알려주시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회사를 포함한 건설적 비판과 지적은 얼마든지 환영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질문한 부분이 우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같은 결과는 15년 동안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며 30억 달러의 투자는 오히려 반대로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부라든지 독일이나 기관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영국에서 코로나 상황을 추적하는 데이터라든지 어떠한 목적을 둔 작업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 또는 정부기관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지켜보는 소프트웨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이해입니다. 사실 팔란테어의 가장 약점이라고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팔란테어가 본사를 실리콘밸리에서 덴버로 이사했습니다. 상장 이후에 팔란테어 회사의 문화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최전선에서 일한다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쿄나 스타콜롬, 덴버, 팔토안토 등 전세계 30여 곳에 우리의 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로 공장이라든지 제조업, 헬스케어를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덴버는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가장 최적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피터 틸 회장이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요. 중국에서 금융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의 이러한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도전에 대해서 팔란테어 소프트웨어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막아낼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 같은데요. 저는 가상화폐가 굉장히 파괴적인 힘을 갖는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가상화폐는 좋은 부분과 안 좋은 부분이 함께 공존하는 보미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각도에서, 방향에서 연구하고 모색되어야 하는 보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피해나가네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들을 우리 앞으로의 미래로 이끌어주길 기대합니다. 작년에 계약을 맺은 많은 정부들과 기업들이 10년 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사모 궁금한데요. 이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시죠. 우리는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멈춰서 했고요. 때로는 가라앉아, 그러니까 후퇴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부딪혀 나가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투자와 탄력성 있는 조직과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로 합니다. 정보기관을 포함해서 우리의 고객들에게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우리의 도전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족하나마 의역 중심으로 통역을 해드렸는데요. 이 친구는 알렉스보다도 더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앵커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면서도 이 CEO 알렉스 카프가 주장하고 있는 팔란티어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죠. 팔란티어 기업이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강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팔란티어의 승부수가 과연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5월 달에 정해진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팔란티어는 앞으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이어지는데요. 일단 너무 단기간의 흐름에 좌우되지 마시고 계속해서 알렉스 카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이 친구가 얘기한 대로 팔란티어는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먼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거든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게 되면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큰 부자 수익을 남겨줄 종목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격려,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